대한민국의 전세계를 대표하는 ICT 강국인데요 대한민국이 현재 기술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ICT 관련 기술력과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계에 대한 보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세계에 대한 보컬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멈추어? 는 그렇게 하세요 한국의 전세계에 대한 반응이 провод합니다 ige 전세계에 대한 보컬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에 대한 보컬成功은 완성됩니다 제 부분은 잘 마실 수 있을 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.